지금 4차선 이하의 공원, 아파트, 도심 다양한 곳에서 청소를 하는데 아직도 빗자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더 편안한 청소 여건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기계화하기 위한 장비입니다. 사용자가 기계를 옮기고 청소하고 옮기고 청소하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이 간단한 로봇 추종 기능 하나가 본체가 작업자를 계속 따라옴으로써 멈추지 않고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. 본선 전략은 사실은 비밀인데요. 의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속이 비치는 아 저래서 제품과 매칭된 옷이라고 했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히든카드입니다. 의미 있는 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마당새 파이팅!